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요즘 옥상에 아이들이 완전히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일부 저희 집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까지 제가 좀 옥상 위로 많이 올렸어요. 절정을 이루고 있네요.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옷감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림티 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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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네, 올려심까지 같이 있고요. 올려심 옆에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청키가 들어왔네요. 청키 청키가 아주 예쁘네요. 하나 또 볼까요? 네, 창들이 아주 그냥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렌지 에본이 네, 몰게인 색감이 아주 그냥 빨간 고추장이 된다. 고추장이 되었어요. 네, 요거는 레드 환타지아가 아주 그냥... 네, 피멍이 들어왔어요. 피멍. 원래 피멍이 드는 아이가 아닌데, 피멍이 들었나요? 네, 피멍이 들은 애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피멍이 들은 아이, 이거, 아보카도 크림, 피멍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영어리, 이제 이렇게 입꽂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새 바구니가 생겼고요. 새 바구니가 생겼습니다. 부담액이 볼까요? 네, 야, 진짜 다행이니 뭐, 이제 뭐, 완전히 뭐, 빨간, 아주 빨갛게 온 전체 잎이 다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다행히.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듯이 저희 집 다여기들도 절정을 이루고 있네요. 아, 네, 요거는 또 이렇게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 있다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더욱더 입술 끝이 아주 빨개졌습니다. 원정방을 봉랑큼, 네, 요것도, 페리도트도 아주 이제는 제 모습을 아주 예쁘게 보여주고 있는 페리도트. 그리고, 스위티입니다. 스위티. 스위티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라오이. 라오이입니다. 라오이. 라오이구요. 요거는, 네, 소인제 금. 요거는 운슬로 금.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네, 요거는 프랭크 뭉크. 프랭크 뭉크 이구요. 요거는, 네, 블랙 위더즈. 창 블랙 위더즈 인데, 아, 완전히 입술 끝이 아주 그냥, 검정 꼬치장 물들 듯이 들었네요. 요거는 로제. 로제구요. 로제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네요. 네, 요거는 카시오 적금. 몰게인. 요거는 오렌지 에보니. 프레뉴. 아, 프레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에, 아주 예쁘네요. 프레뉴. 이제 아주 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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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글었네요. 색감도 완전히 단풍잎처럼 물이 들었구요. 아주 동글동글 동글 엉글었어요. 요거는 8,000대 철한데 동글동글 영글었네요. 네, 요것도. 요거는 로즈법사. 네, 일명 흑법사죠. 이제 흑법사보다는 조금 더, 꽃같이 생겼어요. 로즈법사. 아주 크게 잘 자랐구요. 요기 안에, 요기 자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제 잎이 나오고 있고, 요 안에 자른 거는 요렇게 두 개가, 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옆에서 또 팍 나오고 있구요. 네, 요기 적심해준 곳에서 잎이 아주 막 나오고 있네요. 로즈법사. 안에 요것도. 깍지벌레가 껴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잘라줬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깍지벌레. 잘라준 곳에서 요렇게 여러 개가. 네, 자구가 여러 개,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진짜 요것도 절정을 일고 있네요. 골드라벨 철학. 네, 그 다음에 우주목. 우주목. 너무 이쁘죠. 요거는 아무르파티. 아무르파티가 조금 이제 이렇게 피멍이 좀 덜 들었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들겠죠. 네, 아무르파티. 퍼플 딜라이트. 이야, 퍼플 딜라이트도 참 예쁘네요. 네, 요거는 레몬 로즈. 레몬 로즈가 이제 레몬 색이다 못해. 그냥 완전히 색이. 그냥 핑크색으로 변해가네요. 요것도 팬지도 그렇고. 네, 요거는 팔천대철화는 계속 적심해서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요. 이야, 불이 탑니다. 불이 타요. 당인. 당인, 호빗당인. 네, 당인들이 아주 불이 탑니다. 불이 타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라울입니다. 라울. 완전히 슈퍼클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슈퍼클론. 에본이 슈퍼클론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블랙 위도우. 창 프랭크 문쿠. 프랭크와 문쿠가 이제 합쳐진 아인데, 네, 너무나 손톱끝이. 이야, 손톱끝이 너무 예뻐요. 아주 바삭여가지고. 네, 예쁩니다. 소인제금. 소인제금도 아주 많이 예뻐졌죠? 론 에반스철화. 블랙킹이고요. 블랙킹도 예쁘죠? 아이시그린. 블랙킹이고요. 블랙킹이고요. 블랙킹을 배속 поч戴 곁 Genauimku. 블랙킹유고 unfamiliar 리 frase Language Global National studying 블랙킹. 블랙킹마음. 블랙킹도 결정된 вокруг 블랙킹이고요. 블랙킹으로 Sixted Back State. 블랙힘을 클로 aquί order. 이즈태가 아주 색깔애니. 블랙핑크하고 블랙킹으로 젖운 요revת. 예쁘게 달궈져 가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핑크 핑크하게 은은한 핑크 에 핑크 핑크하게 달궈져 가고 있구요 예 요거는 상아 스페셜 상아 스페셜 입니다 예 오는 수연 수연이네 수연 수연이구요 요거는 백설공주 화이트 스노우 와 너무 이뻐요 하이트 스노우 뭐 예쁘구요 이거는 샬롯 샬롯 입니다 샬롯 샤넬 로즈 샤넬 로즈 그 다음에 이건 흑장미 짱미도 아 진짜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에 블랙과 레드로 흑장미 답게 예 블랙 로즈가 되어 가고 있네요 예 요거는 예 홍상 생술 예 홍상 생술 도 어 참 예쁘게 물이 들어 지금 가장 절정을 이루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옆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네 어디서 봐도 예뻐요 요거는 립스틱 네 립스틱도 아주 어디서 봐도 예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저희 집 좀 베란다 있는 아이들을요 좀 더 어 이제 가을이 가기 전에 조금 더 아주 달달달 달고 보고자 요렇게 좀 옥상으로 데려왔더니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이제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저희 집 옥상 아이들을 좀 예쁜 아이들을 좀 선별해서 보여 드렸구요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